인박두 마이크 마이크 그래 다 보여줬다 이렇게 하라 어.. 더러운 돌려 다 보여줬어 아이고 이겨냈어 이거 빠져네요 나 그거 빨리 빨리 붙여 응 녹화 된다 자 갑자 언제 오냐 끙 끙 끙 끙이 왜 뭐질라고 좀 땡겨줘 봐 땡겨줘 봐 본체 본체 본체를 밀어 본체를 밀어 본체 본체 컴퓨터 컴퓨터 알어 나도 계속 밀어 야 넘어지겠다 살살 음 스타또 스타또 출발합니다 서호야 안녕 게임프렉스 안녕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부담스러워 뭐가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는거야 원래 유튜브 자 메일 뭐야 메일모드 이거 말고 다른거 해보자 어 저번에 한거 어디갔어 어디한거 이거 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거야 응 객실 클래식부터 가자 클래식부터 그래 이거 깨면은 이거 객실 선택이 나와 그러네 1부터 가자 그래 우리는 우리는 알려주는거니까 레벨 요거는 처음에는 요거 자 여기 버튼 아빠도 이제 클릭해 나무 클릭하면 좀 부담스러웠다고 아니 아니 니가 아니 니가 되게 녹화하는거잖아 알았어 여기 있고 응 녹화하는 사람이 눌러야지 공략을 알려줄 수가 있죠 어 여기 나무 뒤 응응 여기서 이쪽 나무 공략이야 공략 이번에는 어 이거 아니구나 여기에서 요기 뒤 요거 뒤 요거 뒤 요번에는 요 악마 다리 밑에 여기는 나 여기 길 까먹었다 이거 이 안에 아니까 요쪽인가 나 길 까먹었다 길 까먹었다 여기는 잡았어? 응 진짜 오른쪽이고 아우 오른쪽이야 왼쪽이고 요번에는 요 모래성 카메라 잘 나오게 하는거죠? 응 앵글 잘 나오게 요 모래성 요쪽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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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는 이쪽 맨 기계요 맨 끝에 쪽에 여긴 여기는 왜 이렇게 처음 본 맨 같지? 응 안 해본 맨 같다 그러게 이거 우리 안 해봤나? 나만 깼나? 어디지? 여기 있더라 여기다 뒤에 까먹었어 아 여기 기억나 요 이쪽이 어떤거였어 여기 있네 맨 끝에 쪽 뒤 여기는 요 집 쪽에 와봐 여기 와봐 여기는 버튼이 아니라 돌버튼 여기 마인크래프트의 기본적인 버튼으로 이루어져있다 근데 어디있어? 나 이미 찾았거든 어디? 아! 막혔다 어디있어? 거기 돌버튼 있잖아 아 나네 요거? 응 마인크래프트의 버튼이거든 응 자 여기부터는 어디있어? 요기 요 요 하얀사랑 요 요기 요 등 뒤에 이거는 요렇게 그러면 문이 열리고 여기는 그냥 기본적 그냥 요기 대충 그냥 요기 바로 있는거 으흠 여기는 요 요 동상 소매 어디? 오 요 어허 뭐야 여기? 응 요렇게 있고 이지 디지 여기는 자페니지 여기는 어디있지? 아 요기 요기는 요기 기둥 위에 오케이 요렇게 있고 요기 난 까먹었어 찾아야돼 요기 까먹었어 근데 언어 소리 안나와? 아 아 야 볼륨을 껐구나 조금만 조금만 약하게 약하게 해 그렇지 조작권 걸려? 아니아니 말소리가 줄어들까봐 애베 토uct Watc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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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네. 여기있네. 여기는 이 의자를 하면 보인다. 여기 있구나. 여기 앉으면 딱 보여. 여기서. 여기 있으면 딱 보여 해봐.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앉아. 나도 앉아보자. 그다음에 화면 오른쪽으로 하면 돼. 화면 오른쪽으로 하면 돼. 아 1층 말고. 봐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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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줘. 화면. 내려. 귀여워. 아 너무 내려졌어. 좋다. 자. 이제 보일거야. 보이지? 초록색. 아하. 눌러주세요. 게임프레스님이 눌러주세요. 화면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넓은. 화장실인가? 화장실. 화장실. 오마이갓. 너무 좁아. 자. 여기는. 여기 있고. 네. 좋아요. 이쪽 구석. 여기. 내가 눌렀는데 내가 못 들어가는거야. 바로 여기. 짠. 여기부터. 저 스피드로. 여기는. 이 열쇠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 사대를 올라가. 오케이. 이렇게 딱 막히지. 거기. 초록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빨간 버튼을 클릭해. 그 다음에 재빨울대 나가서. 짠. 가는거지. 여기다가 왜 운동하고. 오마이갓. 아우. 막혔어. 아우. 무서워.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해. 응. 나는 보그를 통해. 아빠를 보고싶어. 어. 보그. 보그 나왔다. 자. 이제 아빠 볼까? 자. 여기서 일로 빨리 간 다음에. 어. 막혔어. 아. 다시 열려. 깜빡여. 러셀 들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 열쇠를 어떻게 들어. 응. 열쇠는 그냥 클릭밖에 못해. 아. 러셀을 누르고. 빨간 버튼을 누르고. 빨간 버튼을 누르고. 하강. 으응. 아아. 뛰야아아아. 뛰야아. 어. 왔다. 자. 운동 작업. 하강. 자. 여기는. 요. 빨강 공룡. 요. 팔 뒤에. 아. 어디야. 아. 막혔어. 아빠 기다리다. 노. 요. 요. 빨강 공룡. 팔 뒤에. 빨리 뛰어라 아이고 자 여기는 여기서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에요 어디에요 문 열어줬세요 여기 아닌데 구멍이 여러개여서 다 들어가봐야 돼 여기인가 여기는 여기 구멍 사이 있지 이렇게 갭수에 들어가면 여기 공간이 하나 있어 이 안에 버틴 컴온 컴온 뭔데 아니야 아니야 동상주의 여기에요 어디에요 나 없다 응 어디갔지 어디갔지 그새 여기 넋은 그새 여기 여기 아멘 오 조용호 아 으 으 으 으 으 끝났다 으 축하합니다. 소금 모드를 완료했습니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더 많은 모드 또는 객실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또는 이 모드를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가자. 고우. 이번에는 무슨 모드 할까? 다이빙 모드 하자. 다이빙 모드. 네. 다이빙모드. 근데 한 번은 다 재미없지 않나? 새로운 걸 좀 해보자. 응? 안 한 거 못 찾은 다음에 다이빙 모드. 그래. 좋아요. 어떤 거 가요? 어... 다비? 스팀펑? 우리 스팀펑크 모드 다 못하지 않았나? 맞네요. 19까지 갔네. 일부터 가자. 했다. 맞아요.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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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집중, 아빠 집중, 집중. 아이고, 나 마이프 떨어졌어. 왜 떨어져 있지? 아빠도... 오빠도...